야, 너가 채식하고 난 후부터 너랑 있으면 이런 걸 먹게 되니까 좋다 막 이러는 애들 맞아요 채식 건강식이라는 연결이 있어가지고 나 만난 날이면 건강식 먹는 날에는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 어디였어요? 철옥들이랑 찾아봤는데 여기 너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먹고 이걸 할까 이런 친구들이 다 계획을 따져요 우와 너무 너무 심지어 제 친구의 생일 파티도 채식 뷔페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너무너무 정말 큰 기쁨인과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ㅎ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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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